안녕하세요. 뭐? 지혜입니다.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간장게장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 제가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알 보이세요? 존맛인데? 어떻게 해? 응, 해볼까? 미쳤다. 우와, 보이세요? 보이나? 너무 맛있어 여수 가서 간장게장 먹다가 안미가 빠져버린 거예요 간장게장 먹겠다고 그 부한입의 집 가가지고 이빨 비용이 더 나왔어요 진짜 몇십만원 그냥 모아볼까? 미쳤어 알알알알 보이세요? 집중 집중 간장게장 못 먹는 사람들은 어떡해 이게 맛있는걸? 아니 알이 아ала 마ine 넣어 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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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이야 맛있겠죠? 맛있어요 참기름 계란 노른자랑 아래랑 계란 계란 로봇 고기 장량고추 착해가지고 들어갈까? 지저분하게 먹고 있다면 죄송해요 흑이 좀 괜찮은데 찾아가지고 배달시킨건데 맛있다 배고파 이제 좀 괜찮아졌나봐요 배고파 찹쌀반 배불받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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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춥 후추 이렇게 하루 숙성하고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팠었잖아요 그래서 한 2, 3일 지났더니 이게 살짝 짜거든요 그런데도 맛있어 짜면 밥을 많이 먹으면 되지 이쁘게만 하는 매력은 너무 맛있어 맛있다 아 진짜 라면 먹고싶다 역시 게장은 밥도둑 인정 여러분 이거 다 어디갔어요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만족스럽고 기대했던 거 상상 이상으로 더 맛있었어요 오늘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저 아팠잖아요 아프지 말라고 걱정해주신 우리 단무지 분들 사랑해요 오늘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먹지 먹방 끝